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방을 마치고 송맹대전 박입니다. 마왕님이랑 그런 건 흩어져있고 질 것 같아요. 사실은 질 것 같은데 라이킹님 우리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방송용입니다. 매너플레이 해주세요. 마왕님 살살해주시고. 사실은 저는 스탬피드 루핑을 버리고 싶어서 단꽃 키우고 싶은데 일단은 일정대로 갑니다. 스탬피드 루피와 혁명군 사보러 가요. 아까 우리 혁명군 이 친구들이랑 했는데 아우 아까 샹크스의 개발이여가지고 명교 상태가 고르기 못한 건가? 자 갑니다. 아우 아까 샹크스의 개발이 아 뭐야 4보대 4보대입니다 퀴즈토라 왔다 한번 붙어보자 자 퀴즈토라 왔고요 퀴즈토라 운석떨어졌네 아 이거 렉거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안되네 아 망언니 나메루 왔네 나메루 자 최전방으로 갑니다 자 최전방으로 가고요 지금 갑자기 오시고나서 헷갈리고 있고요 지금 가능하면 일단은 빼보자 아 진짜 스탠루피는 못하셨어요 뭐야 죽은거야 뭐야 이거 퀴즈토라 잡고요 마왕님 어딨어 마왕님 바뀌었네 마왕님 여기 캡틴 크로우 때문에 망했어 한 명이 너무 배부네 아이씨 일단 우리꺼는 가리고 오자 크로우즈 잡혔다니 크로우즈 잡고 갑니다 검은샘 잡고 여기 여기 내가 지켜야돼 아 이러지마 여러분 하나만 해주세요 편한거 하나만 야 이거 검은샘 잡고 갈게 와 진짜 나이스 와 나메루가 미쳤다 진짜 갈게 사보러 갈게 사보러 가면 좀 나을거 같애 자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사보러 간다 사보러 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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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만 잡자 하나만 하나만 하자 하나만 아 12초야 시간 조금 딸리는데 으어씨 사보러 가보자 됐어? 됐어? 안됐어? 아 아쉽네요 됐었어요 즐게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포리님이 분발했는데 아 왕왕님 잘하네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제대로 합니다 왕왕님 들어왔고 우리 나미공주님 들어왔고 쿤준땀님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요 사보님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요 혁명군 대전입니다 여러분 일단 메인을 먹으러 갑니다 아 마모님 조금 더 빠른거 같애 맞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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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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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호지파를 먼저 잡고 갑니다 호지파를 잡고요 가고요 이제 칼도 잡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지금 이름 안보여서 사실 자 피하고요 카이로 카이로 와 카아이로 어디 가 저기 여기 방리했고요 여기 빨리 방어 좀 해주세요 여기서 한번 해주고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못 일어나 카이도 카이도 카이도야 지사고나왔네 아 진짜 세다 뇌명팔링 자 메인자리에서 비벼줍니다 여러분 나머지 자리만 좀 잘 지켜주세요 나머지 자리만 좀 잘 지켜주세요 나머지 자리만 좀 잘 지켜주세요 나머지 자리만 잘 지켜주세요 진짜 완전 앞에서 싸워준다 내 앞에서 버텨볼게 너 죽지 않아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자 여기서 한번 더 가 끝까지 버티는 거야 자 맞아 개 하드캐리 할거야 안돼 안돼 아 이제 저기로 가야겠다 아 여기서 안되겠다 이제 피가 없어 딸끼야 와 이번만 재밌다 이번만 개꿀재리나 자 이제 루핑합니다 스템피드 루핑 구린거 같아서 얘를 들고왔어요 망왕님 어딨어 망왕님 마르크나? 망왕님 잡으러 가야돼 망왕님 잡으러 아 여러분 안돼 뺏기지마 여기다 잡고 여러분 뺏기면 안돼 아 진짜 딴 데 뺏기지마 아 여러분 진짜 딴 데 뺏기지마 아 다 뺏겨서 손 끝에 아 왜 못 일어나 아 중격대에 못 일어나 아 아 아 오케이 어 뭐야 망왕님 없네 야매군준이 있고 검은악마님 제대로 들어와있고 아 뭐야 23분에 오라매 23분에 오라매 23분에 오라매 23분에 오라매 23분에 오라매 어이 자 라면군이 한번 잘해보도록 하죠 상대방이 큰애 안쓰는데 자 가봅시다 검은악마님 한번 더 붙어보죠 이번판은 자신있어요 ک 감사합니다 여군을 알아서 여군을 붙이고 여군을 붙이고 여군을 붙이고 여군을 붙이고 여군을 붙이고 서울이 아기 unle 하고 내가 저장할 수 없죠 여군은 진의 여군을 붙이고 자 갑니다 남의 운부가 잘하올게요 스페스트도 4번 왜 못 일어나 나도 모르게 죽었네 부시토라한테 자 여러분 사보 갑니다 사보 가고요 가운드 뺏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죽도록 할게요 자 후기토라 위추님 희근방울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기를 일단은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서 위에 안 뺏기도록 조심해야겠군요 아 이번판은 사실 내가 별로 한 게 없네 다들 알아서 잘해주니까 영화 진짜 안 끝났네 요소로 괜히 잘못 들어왔다가 끝냈고 이제 갖고오죠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 갖고 오면 이제 끝납니다 갖고 오면 이제 버티기만 해주세요 조금만 버텨줘 아 저것도 뺏길 것 같은데 저것도 뺏겼지 야매공수님 아 저거 진짜 저 근데 스케일 자체가 좀 괜찮아지 아 다 같이 가져가고 아 다 같이 가져가고 아 크로즈 이번판은 거운왕자님이랑 많이 안 붙었네 나는 이겼다 이번판은 이겼네요 이번판에서는 마흔은 만나를 못했네 아 역시 나미공수님이 진짜 잘해 야 이 이번 클랍에서는 나미공수님이 잡아야 될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